전통 스파게리 베베이도 그리고 노무고 미국 아주 색깔 좋네 색깔 좋아 색깔 좋아 I think delicious 오케이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 여기 옵시다 아비고 아미고 스파게리 이렇게 생겼어 어때 너무 맛있는데 이거야 조금만 발라무도 오 오 오 오 오 맛좋아 맛좋아 야, 상큼하다 음 맛있어 여기가 동소역 한 400m 서울 쪽으로 있는 강변도로 옆에 저기 이타리안 레스토랑 아미고라고 했는데 나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여기가 개정은지 얼마 안됐다 개정은지 한 8월에 지나있으니까 3주도 안됐네 깨끗한 점포 최대한 전면에 리플렉션 유리한게 잘 안내 크게 보이니까 점포가 멋있었어 좋구만 그 우리 이원관들 요 다음에 이리로 한번 옵시다 오케이